방학생입니다. 전형태입니다. 2026 커리큘럼 안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커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형태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경력, 강의 철학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쌤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무엇을 가장 어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거. 쌤은 대중반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읽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얻어가지고 인터넷 강의에 데뷔하게 되었거든요. 이 재수생들은 일반 고3 학생들과 달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딱 자기가 수능시험 날에 가서 이게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거든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의 철학이 중요한데 쌤 강의는 일단 적용이 쉬어야 그거 진짜 강의 아니겠냐. 열심히 좀 배우고 뭔가 좀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도 그것을 수능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게 쌤 강의 철학이야. 그래서 쌤은 쉬운 것을 하겠다가 절대 아니에요. 쉬운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강의는 적용이 쉬어야 돼. 간결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써먹을 거 아니야. 쌤의 모든 강의는 그래서 이 강의 철학, 적용이 쉬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게 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얘기야.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강의는 너를 위한 강의다. 손발이 살짝 오그라드는 어떤 그런 표현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보는 메가 선생님 순위 있잖아. 순위는 강의 매출이 있고 교재 매출이 있거든요. 강의 매출은 프리패스를 여러분이 보통 구매해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따라서 다 배분이 돼. 교재는 여러분이 사면 교재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순위를 강의 매출로만 매기거든요. 교재 매출은 순위에 이제 합산하지 않아. 쌤 같은 경우는 근데 콘텐츠가 상당히 많거든요. 좋은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강의 매출이랑 교재 매출이 5대5인데 쌤 같은 경우는 교재 매출이 강의 매출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는 잘 팔리고 이제 수강생이 정말 많은데 순위에서 순위에서 강의 매출만 잡다 보니까 순위에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쌤은 어떻게 해야 돼? 강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 분량을 늘리면 되거든요. 강의를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강의 매출이 쭉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메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강의 시간을 좀 늘려라. 사실은 늘리고 그렇게 하면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쌤 강의 철학이랑 충돌하는 거야. 쌤 강의는 너를 위한 강의거든요. 그런데 재수 종합반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답답한 게 상담을 많이 하잖아. 어떻게 작년에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데 수능 직전까지 계속 인강만 듣다가 학원만 계속 다니다가 그러다 수능 보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인터넷 강의에서 막 현란하게 문제를 풀이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야. 그 선생님이 그것을 풀이하는 거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강의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러려면 강의가 기면 안 되거든요. 강의는 간결해야 돼. 군더더기 다 빼고 정말 이 압축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내려가고 그러면 선생님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강의 철학상 내 강의는 너를 위한 강의다. 강의 차시나 그런 것을 억지로 늘리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할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겁니다. 일단 강의 철학과 강의 경력을 얘기했고 이제 본격적인 커리 안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입문, 개념 기출, 심화, 여러 가지 EBS 커리가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입문이 이 세 가지가 입문이거든요. 올인원 베이지,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베이징부터 이 문계집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 선생님, 문학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그니처 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고전시가 올인원인데 하나씩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인원 베이징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 수능 구구가 뭐고 최근 트렌드가 뭔지 그 다음에 수능이 어떻게 추적이 되고 EBS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에 다 알려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계가 되니까 EBS를 공부해야지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왼쪽에는 EBS 연계 지문, 비문학 지문 오른쪽에는 실제 수능 지문 딱 놓여있을 거야. 놓여있고 여러분이 보면서 아 연계라는 게 이 정도 연계구나. 이 정도만 연계가 돼도 연계라는 말을 붙이는구나. 이 정도면 내가 이거를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판단에 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최근 트렌드와 수능 및 EBS를 이제 여러분에게 분석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 독서는 어떻게 고전시가는 어떻게 현대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평가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기출을 열심히 풀어. 열심히 푸는데 결과가 다르거든요. 아니 열심히 풀었으면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옳은 친구도 있고 옳지 않는 친구도 있어. 그건 바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얻어야 될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것인지 기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전체가 8강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들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올해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잘못 어긋나지 않게끔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강의니까 교재도 파일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볍게 들으면서 수능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공격적인 공부는 이제 여기부터죠. 평권에서 쓰는 문학 개념식, 일명 문계집 강의인데 선생님이 시그니처 강좌라고 했죠. 내신과 평권에서는 문학 개념이 좀 쓰이는 게 달라.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설명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학 개념이라 해서 별거 없지 않을까? 별거 있어. 평권에서는 치교하게 물어보는 개념이 있고 평권에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강의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식으로 어떤 태도가 뭐다 뭐다 그런 식으로 나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실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앞권은 이거죠. 15개념 표현상과 서주상 특징 선지를 싹 다 분석할 거예요. 분석하면서 이런 선지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라. 시험장에서 선지를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선지의 의미를 시험장에서 이미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그 시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평권에서는 계속 나왔던 선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 따라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나씩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 문계적 강의는 여러분이 강의는 문학 공부를 시작할 때 들어도 좋은데 문학 공부를 마무리할 때 들어도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문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깨닫게 될 거야. 자, 역시 강의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4차시, 13차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여러분이 문학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시가인데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총 14차시로 하루에 두 차시만 들으면 고전시가 깔끔하게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고전시가 강의를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고전시가 올인원, 이걸 통해서 고전시가를 읽는 그런 방법, 고전시가에 나오는 어휘, 관습적인 사고, 이것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은 EBS에 있는 고전시가를 공부해야 되거든. 아니면 고1이라면 내신에 나오는 작품을 또 추가로 공부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수 고전시가, 여러분의 이름 들어본 것들 있죠? 사민국, 숙민국, 규원가, 누왕서, 선상탄 이런 애들. 걔네들을 집요하게 하나씩 다 분석할 거야. 분석하면서 고전시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해석하는 그 능력 자체, 이 능력 자체를 여러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거기 나오는 어휘랑 관습적인 사고는 거의 비슷하거든. 그런 능력 자체를 여러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 내, 여러분 사실 고전시가는 어휘가 제일 짜증나거든. 낯설거든. 그 어휘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시킬 거야.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따로 추가로 복습할 거 없이 어휘가 그 내용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문학, 인문강의라고 볼 수 있고. 인문강의에 들었으면 이제 개념과 이제 기출이 들어있는 올인원, 본격적인 올인원 시리즈를 여러분이 이제 수강하면 되는데. 엄매 올인원, 2024 기준으로 6만 7천명의 유료 수강생이 선택한 강의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택해 주었고, 그래서 엄매는 전용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강의인데. 이 엄매 올인원과 부교제, 나기출, 수능을 위한 문법 개념 전체를 기축도 심화까지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의 엄매 올인원이 다른 강사의 이제 그 문법 강의에 비해서 좀 더 볼륨이 적어. 그 적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강의 철학이라고. 적다 보니까 이것 통해서 다 이것만 해도 괜찮을까? 그런 이제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나기출 부교제에 12개념 평가한 기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도 실려있거든요. 강의에서 12개념 평가한 모든 기출을 싹 다 분석할 거야. 다시 봐봐. 문법 개념은 기출부터 심화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12개념 평가한 모든 기출을 여기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다 풀었어. 부족함이 있나?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군더더기 싹 다 빼고 할 것만 딱 압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강의가 컴팩트한 거지. 강의 내용은 이제 쉬운 것만 보았다? 절대 아니죠. 그렇죠? 12개념 모든 평가한 기출을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풀의할 겁니다. 그렇죠? 올해 더 단단하게 강의를 교재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작 올인원. 화작 공부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굳이 뭐 강의를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근데 고1,2대 화작이랑 평가한의 화작 문제는 다르거든요. 아, 정말 좀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구석이 있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얘기해주고 평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를 출제하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읽으라고 강의에서 가르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화작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학 올인원과 독서 올인원인데 선생님이 사실 인강을 대비하게 된 것은 문법이 아니라 문학을 잘해서 강의평가를 잘 받았고 대비하게 되었거든요. 해석이 쉬워지는 문학 올인원. 보통 이제 그 기출 강자들이 기출 문제 풀이 너무 좀 집중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문학 올인원은 기출 분석은 당연히 하죠. 그렇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작품 해석 능력, 작품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이제 연계 작품이 나오지만 비연계 작품이 나오지 않아가지 비연계 작품이 나올 때도 그 비연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강의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지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자의 시선으로 평가 문학 문제가 이런 의도에서 출제가 되었다. 전공서적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교수님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다 담아내가지고 아 평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제작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에서 다 녹여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실전적인 접근방식을 쌤은 좋아하거든요. 누차 얘기했듯이 쌤은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강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시험장 가면 너네 현대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현대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고전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 행동강령들을 딱딱딱 제시하면서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게끔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 어린원. 독기가 쉬워지는 독서 어린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변화된 수는 독서에 최적화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예전이랑 아예 달라. 굉장히 지문의 난이도가 쉬워.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수능을 보니까 독서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데요. 지문의 난이도는 쉬운데 선지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 즉 교육청이랑 예전 기출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지문은 쉽지만 선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지문은 쉽다고 대중 지문을 읽으면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판단이 안 되는데 수능 시험이잖아. 수능 시험장에서 다시 지문으로 가서 보고 왔는데 판단이 안 돼. 내가 두 번이나 시간 왔었는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일어나고 대충 고르는 거지. 대충 고르니까 틀리는 것이죠. 변화된 수는 독서는 예전처럼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막 분석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봐도 그 선지는 결국 출제할 만한 것을 출제했거든. 지문에 있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출제할 만한 것들이 있어. 항상 지금까지 출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지문에 있는 훈련을 할 거야.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수능, 독서. 여기에 최적화된 학습을 여러분의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변화를 주는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심화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심화, 이 문법 클리어가 있는데 문법, 이걸로 다 끝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 그렇지. 문법은 언메오리인으로 다시 끝낼 수 있어. 그런데 문법이란 게 휘발성이 상당히 있어요. 공부하고 나면 한 두 달 지나면 개념이 저저히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내가 문법 공부를 했었지. 했었다는 생각밖에 안 나거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의 개념을 다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시켜주는 게 문법 클리어야. 문법 클리어. 부교적으로 이제 문법 N제와 매체 N제가 있는데 이 언메오리인원 부교제, 언메오리인원 부교제는 이제 나기출 언매는 평권 기출이랑 교육점 기출이 싹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이제 나기출 언매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기출은 다 푼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나온 이 문법 N제, 매체 N제는 뭐냐. 기출이 아닌 연구시 제작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시 제작 문제로 부교제를 구성해가지고 바로 아트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총 정리할 거야. 이 언메오리인원의 차시의 거의 절반도 안 될 거야. 총 정리하고 너네 이런 건 좀 알지? 하고 그런 것들은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야. 알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면 좋다. 이런 것들도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실력 향상 강좌라서 여러분이 문법에서 자꾸 틀리는 요소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할 거예요. 특히 이제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어근이랑 접사 뭐 이런 것들. 그죠? 특히 지문형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요소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BS인데 EBS 중요하죠. 우리 EBS 특히 나비에이스는 예전보다 좀 더 강화해서 이 나비에이스를 제작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제작을 했냐. 나비에이스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스페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EBS 전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해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작품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EBS에 나온 작품과 관계된 평강 기출이나 교육적 기출이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전 문제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 분석, 상세 분석, 그 다음에 실전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것이 수능 특강이다. 나비에이스 수능 특강이다. 보시면 되고 논문을 통해 논문, 각각 작품들이 있으면 그 관련 논문이 있을 거 아니야. 평가는 결국 문제가 출제할 때 출제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 문제를 왜 출제했냐 하면 이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근거에서 출제했다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논문, 이 관련된 논문을 가지고 이 작품과 관련된 이 논문의 이 부분 이 부분은 보기로 나올 만한 부분이고 이 논문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논문들을 따와서 여러분의 어떤 언어로 즉 교수님들의 어떤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그 논문으로 교수님들의 어떤 시선으로 출제자가 어떤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줄 거야. 어렵게 절대 안 해요. 선생님의 강의는 적용이 쉬워야 된다. 쉽게 쉽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전공자의 시선으로 이런 요소들은 문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이고 작품이 달라져도 이런 요소들은 항상 출제하거든요. 그 출제 요소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비에이스 변형 문제인데 올해 대박이 났죠. 나비에이스 변형 문제 이비에이스 있는 주요 작품을 토대로 평권식으로 문제를 제작한 거야.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고 퀄이 좋다고 칭찬해 올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작품 토대로 이제 전작품이 아니라 주요 작품 토대로 제작했는데 올해 6평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싹 다 이 교제에서 나왔습니다. 9평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이 교제에서 나왔고 수능날 고전소설 정우선전 고전시가 간민가도 역시 나비에이스 변형 문제에서 나왔죠. 그만큼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이 좋다는 것이고 문제 역시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 아주 평권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콜로 문제를 올해도 제작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 나비에이스는 수능특강인데 수능완성은 왜 스페셜인가요? 응 나비에이스 변형 문제는 수능특강 강의가 끝나고 나자마자 나와 이 나비에이스 변형 문제 여긴 수환이 안 실리잖아 따라서 수환 변형 문제는 수능 나비에이스 수능완성 뒤에 같이 실려있어 그래서 이제 나비에이스 수능완성은 나비에이스 수능완성 여기 작품 분석 실정 문제 그 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실려있기 때문에 스페셜이라고 이거 붙인 거야. 그 다음 올해는 이제 나비에이스 언매를 신설했는데 EBS에 있는 그 개념들을 좀 다뤄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별 대단한 개념도 없거든 사실 언매우리원에서 개념 다 다뤘는데 그래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 가볍게 테마별로 EBS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 그 다음 관련된 기초 문제를 가지고 나비에이스 언매로 여러분이 EBS에 있는 이 언매 절대 고민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마무리시켜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쌤의 때 EBS 컬이고 그 다음에 이제 6평 여러분 올해 보는 6평 그 다음에 9평 중요하죠 단순히 해설 강의로 끝나지 않고 상세 해설을 할 거야 상세 해설 그리고 전문항 해설지도 줄 거거든요 상세 해설을 하면서 아 그래 올해 트렌드가 이런 거다 평가를 이런 걸 주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후에 학습 방향을 설정해 줄 겁니다 9평도 마찬가지야 상세하게 해설을 한 다음에 아 9평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조심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아예 강좌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불안하지 않게 6평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파이널 나비에이스 파이널 일주일만을 끝나면 나비에이스 파이널로 해가지고 이 나비에이스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압축적으로 파이널 강좌를 만들 거야 새로 여러분의 교재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교재 그대로 가지고 EBS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때 있는 것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하니까 중요한 작품은 상세하게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작품은 얘기할 거야 확실하게 이 작품은 나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대충 봐도 된다 줄거래만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강약 구분하면서 빠르게 수능 시키기 전에 EBS를 여러분이 이 한 강좌를 통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시험장에서 행동강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파이널 최종 점검 강의를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시험장에서 떨리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뭔지 집중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6급형에서 여러분에게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었던 그런 요소들을 또 여기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최종 정리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도 저한테 모의고사는 3회 분량으로 나오고 업매 모의고사는 10회 분량으로 이제 파이널 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준비를 올해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 올해도 열심히 달릴 준비가 끝났고 여러분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본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